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한투증권 이용업부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았는데 특히 오후 들어서 조금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했던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요새 시장은 10시가 중요하고요 10시? 10시 아 확진자? 네 맞습니다 9시 반부터 요새는 사이트들을 찾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확진자 좀 더 빨리 나오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잘 안 좋고 적으면 200명대면 오르고 400명에 가까우면 안 좋고 맞습니다 그거 세더군요 근데 그 숫자가 맞아요 그걸 찾아다닙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9시 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거 질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찍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날 집계도 되는 것 같고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고 세상에 한 다리만 건너는 건 다 알아요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나오는 사이트도 있다라고 하고요 어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리 집계가 되는 그런 쪽도 있고 해서 그거 내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오도록 하고요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거라면 우리 그럼 시청자들께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혹시 그런 사이트 아시면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같이 공유해보죠 누구나 다 아는 정보여야지 또 시장이 투명해지고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만 안다면 그건 또 3프로 TV가 무찔러야 하는 3프로 TV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2프로 일자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누구는 먼저 알고 누구는 나중에 알고 하는 걸 최대한 좀 줄여보자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광고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또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는 바람에 그래서 10시가 중요하고 10시가 중요하고 장중에 막판에 뒤로 밀렸었던 이유는 요새 계속 찌라시가 돌아요 3단계 한다 3단계 거리두기 11시에 발표한다 3단계 거리두기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더라 청와대는 지금 3교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돕니다 오늘도 장중에 뉴스가 3단계 거리두기 관련돼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장 막판까지 하락폭이 좀 커지는 하루였고요 오늘 코스피 시수는 근데 사실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 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절대적인 하락폭으로는 1.05%니까 아주 크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2344선에 장을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호했습니다 4포인트 하락해서 836포인트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4거래일 연속 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많진 않지만 26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역시 이제 시장이 하락하니까 개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4,600억 개인이 순매수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연일 수급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 어제에 이어서 8월 21일 8월 21일부터 3거래일 연속 사던 외국인 기관이 어제 오늘은 양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외국인이 1,200억 기관이 800억 정도 순매도 했고요 상승 종목은 오늘 코스피에서 149종목 코스닥에서 330종목 그래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 원달러 뉴스는 1원 80전 하락해서 1,1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언택트주는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 언택트주만 언택트주만 많이 올랐어요? 네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3월에 학교도 못 가고 재택근무하고 이럴 때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일단 소문이 3단계 거리두기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원격 조정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는 하루였고요 특징주도 조금 말씀드리면 최근에 약세를 보였었던 게임즈, 엔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다시 집에 갇혀있으면 게임 많이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산업은행과 HDC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회장들이 만났죠 이동결 산업은행 회장이랑 정몽규 회장이랑 만나서 뭔가를 했다라고 해요 회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1조 원 깎아줄 테니까 사라 사던 거 사라 해라 웬만한 건 우리가 다 해주겠다 1조 5천억 원씩 따로 서로 이제 돈을 투자해서 정상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5% 하락했습니다 인수할까 봐? 네 아시안항공도 3% 정도 빠졌네요 오늘 네 그래서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 2조 원짜리였는데 1조 원을 깎아준다고도 하고 네 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생각해보면 또 미국의 항공사들 주가는 전보다 한 반토막 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의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소송 결과 네 SK이노베이션의 패소 SK이노베이션이 패소를 근데 이건 사실 오늘 5% 하락하긴 했지만 이건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이 무조건 패소할 것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미국에서도 이건 재판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맞습니다 여기서 잘못인 거니까 예비 판결이 LG화학 손을 들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패소는 당연히 할 건데 합의를 얼마를 주고 합의금을 얼마를 주고 막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LG화학이 급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다 알고 있는 거고 10월 달에 ITC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 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배상금 네 배상금이라든지 합의금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뭐 저희 쪽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합의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에 공장 짓고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해서 LG화학이 죽어라 죽어라 하면 공장 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장사 아예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9월 정도에는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트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장 마치고는 공매도 금지 6개월 연기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됐었죠 네 한 달 전부터 풍기는 뉘앙스가 뭐 괜히 공매도 풀어가지고 다 된 밥에 콧받을 일이냐 뭐 이런 거였는데 공매도 금지 연장 소식은 뭐 악재는 아니니까 내일 시장에는 나쁘지 않게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반영은 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연말에 걱정이 또 하나 있잖아요 대주주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오는 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10억 원 기준이었는데 이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3억 기준으로 나오니까 이것도 뭐 검토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빨리 좀 검토를 줘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일단은 뭐 한 번에 다 풀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카드를 공매도는 한 번 시장의 우호적인 쪽으로 해줬으니까 근데 공매도보다는 그게 더 나빠요 악영향일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장이 더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9월 10월 정도에 카드를 순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에 이거 줘 너 이제 있는 사탕 10개 다 줘버리면 그 다음에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살 게 없거든요 박지영 차장님의 정무 감각으로 볼 때는 카드가 그냥 숨기고 있는 거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오늘 금통위도 있었는데 금통위에서도 사실 별게 없었습니다 금통위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통화 정책인데 엊그저께 기재위 보고가 있었어요 이주요청제가 거기서 대부분 힌트가 다 나왔거든요 GDP 성장률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 계속해야 된다 거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0.5% 동결했고요 이제 통화 정책 방향문을 보면 세계 경기는 위축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PMI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여부가 결정될 거고 국내 경제는 부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출은 개선되고 있는데 고용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도 회복되는 속도가 좀 둔화됐다 그러면서 GDP 성장률을 5월 달에 마이너스 0.2였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3으로 연 마이너스 1.3% 역성장으로 수정을 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 초반대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시장은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통화 정책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금리 올리지는 않겠는데 내리는 건 검토 좀 해볼게 그런 뉘앙스 경기는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거죠 금융시장 안정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리를요? 통화 정책을 통화 정책을 미국이랑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금리 건드릴 게 좀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게 이슈가 될지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김효진 연구위원 모시고 들을 거니까 박찬휘님도 특별하게 바쁜 거 없으시면 같이 듣고 가실까요? 그럴까요? 또 어떤 지표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이거는 8월에 국내 심리지표들 발표되는 게 있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사 기간이 8월 10일부터 14일이거든요 딱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있기 이전까지의 조사이기 때문에 확산되기 이전까지의 조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8월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해서 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88이 나왔는데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왜 코로나 확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월에 대구의 소매 판매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구가 이제 2월부터 확진자가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 판매가 3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은 소폭이나 보압이거나 상승했었는데 가게 문 다 열고 사람들 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구는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가게 문 닫고 사람들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아마 서울 경기권도 9월 달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매 판매에서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게 6%뿐이 안 되는데 서울 경기는 크니까요? 50%가 훨씬 넘습니다 이미 이번 달에 8월 1호 이후에 최근 한 1, 2주간에 신용카드 사용액만 보더라도 꽤 줄었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10%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애널리스트들이 구글 드라이브 해서 차가서 이동 사람들 얼마나 돌아다니느냐 조금 친근하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싸돌아다니는 요새 많이 덜 싸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2주 동안 15일 이후 그렇긴 한데 아직도 방역당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머물러 줄었으면 하는 수준이라고 하긴 하죠 저도 지금 2주 동안 아예 안 싸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집에만 계시죠? 네 저녁 술자리 완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회사에 지침이 내려와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BSI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으로 보면 제조 PMI 같은 거거든요 이게 7포인트가 반등했습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수출기업의 업황 BSI가 내수기업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수의 소비자 심리수가 9월에 안 좋아질 것들 감안하고 BSI가 내수보다는 수출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방향성은 내수보다는 수출 이쪽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좋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수출도 2분기 대비해서 7월 8월에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선택할 때 약간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가시는 게 이제 8월 끝났잖아요 9월 달 포트폴리오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미국, 유럽일 텐데 결국은 다들 미국, 유럽, 중국? 그 정도인데 코로나 상황과 무관하게 조금씩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 분위기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한투주권 이용업부의 박재영 사장과 함께 또 오늘 금융시장, 주식시장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환율은 요즘 참 어떻습니까?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185원인데요 위안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위안화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하락해서 절상되고 있다 환율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화도 강세, 위안화도 강세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어저께였나요? 무역합이 고위급 회담도 전화를 했잖아요 말로는 쟤들이 내가 거부했니, 그렇니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환율의 방향을 보면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싸우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시장이 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된다고 중국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주당이 되면 중국이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래도 예전에 트럼프 이전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중국인들은 할 것 같긴 한데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은 오바마 때부터였다고 보고 있고 민주당도 어차피 똑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렇게 좀 약간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만 주면 잘 컨트롤하기 더 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방 끊긴 분이에요 아, 네, 그렇죠 오늘 박재영 차장과 함께 금융시장 마감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더음직 skal기